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10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10편 57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마음을 확정하라 마음을 확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2013년도도 약 2주 정도 남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날들이 우리에게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해 진짜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올 한 해 주어진 올 한 해 내게 주신 그 응납과 축복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내년에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사역과 또 그 현장을 따라서 내가 받은 그 소명과 그 사명을 붙잡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을 확정하다라고 할 때 확정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확실하게 정해졌다라는 거겠죠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경험이나 그동안 내가 쌓은 지식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어떤 확실한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확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10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 지금 다윗의 상황이 비록 자신의 상황이 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로부터 도피하여 굴 안에 피해 있는 숨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동안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충만해진 그 영적인 지식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확실하게 그런 신뢰의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라는 말 그리고 이 말은 지금은 확정되었지만 내일은 달라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 굳게 세워진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확정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어쩌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떨런지는 무엇이 우리를 과연 기다리고 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 역시 어련 환란과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그동안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신뢰를 굳게 확정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원의 성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 10편 57편의 여러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내 영혼의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준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 미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다윗의 마음은 다름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흔들리지 않게 확정하여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 하면 무엇이냐 다윗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절대 망대 즉 하나님의 망대가 다윗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남은 한 해 이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후회할 것도 없고요 또는 다른 것도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이고 가장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또 새롭게 주어진 한 해 또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절대의 망대의 여정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망대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가 세우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망대를요 그런데 어제 기도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안에 망대를 건축해간다가 아닌다는 거죠 잠원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10편 6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피하면 그 안으로 달려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망대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의 망대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의 망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원래의 상태를 누리고 원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보호자의 능력과 배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시고 그리로 피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히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삼으시고요 오늘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고 에덴의 축복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온전히 맛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이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이 삼시대를 살리는 빛으로 나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내 사역 가운데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때 내게 주시는 전무후반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삼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망대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망대에 세우는 남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지느냐 요즘 계속 강조되어지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정확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여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뭐하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절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한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은 사우를 피해서 굴속에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막막하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동안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확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고 났음에도요 사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했다고 사울이 나를 갑자기 잘 봐주거나 추억을 피하거나 왕궁으로 돌아가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울의 추억은 여전하고요 여전히 그 상황 환경 속에 내 마음은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을 확정했지만 인간이다 보니 마음 속에 답답함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긴 밤을 지새우고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어느덧 그 밤 동안 짙게 깔려져 있었던 어둠들이 점점점점 사라지고 저 멀리 동이 터오며 새벽이 깨어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큰 마음에 확신과 감동과 감격과 결단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뭐냐 그렇구나 어둠이 지나 새벽이 오고 동은 터오르듯이 나에게 닥쳐온 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그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고 있는 나를 결코 삼키지 못할 것이구나 라고 그렇다면 나는 뭐 하겠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가겠더라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며 도전하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요 뭐하고요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우리 성님 역시 오늘 우리의 오늘 역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하고 억눌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새벽은 밝아올 것이고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임하였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2사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이미 이를 얻고 여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 새벽을 깨우시는 거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다이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또 다음 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크리스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근원적인 감사를 날마다 내가 회복하여 누리겠으며 그 베풀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문 나라와 모든 만민 즉 2, 3, 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밝히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이제 다이세는 이것을 나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겠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겠다라고 다시 결단하며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령 역시 우리의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시고요 매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다른 구할 것만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닿은 문제, 사건, 환경, 어려움, 고난, 갈등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의 근본적인 것 복음이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아침이 되시고 393 보좌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내 속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복음으로 인한 근원적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0편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마지막 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이다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찬양인 거죠 무엇이 주의 인자입니까? 무엇이 주의 진리고 무엇이 주의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다윗은 나의 삶을 통해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